네 오늘은 제가 뽑고 싶은 신입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에 멘토링을 하면서 이분은 내가 회사를 만들면 거의 1, 첫 번째로 뽑고 싶다라고 좀 느꼈던 분이에요. 저는 제 스타일이랑 맞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해보거든요.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아키텍처죠. 근데 이 아키텍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누가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. 그러니까 이분이 부트캠프를 했었는데 근데 이분 거기서도 아키텍처 같은 거 절대 안 알려줬거든요. 근데 이분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런 걸 스스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. 물론 뭐 마이베티스, 오라클, 스프링 시큐리티, HTML, CSS, 자바스크립트 저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런 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왜?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진 거거든요 사실. 이게 왜 필요할까?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? 배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? 이 구조 자체는 어디에 배포가 되어 있을까? 뭘 사용했나? 데이터베이스랑 소통은 어떻게 하나?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.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이 딱 이런 사람이에요. 뭐 기술 스택, 레디스, 카프카 써봤다? 이분한테 가르치면 그거 시각화해서 가져올 겁니다. 훨씬 더 실력이 높은 사람이에요. 그러면 내가 레디스를 가르쳐줘서 레디스를 쓸 수 있는 사람보다 가르치지 않고 레디스를 몰라도 내가 레디스를 가르쳐주면 그 레디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각화해서 뽑아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. 코드를 보지 않아도 먼저 코드를 만들기 전에 시각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굳이 코드를 보지 않아도 그 시각화한 거 보고 얘기하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. 이 부분만 고치면 된다. 라고 해서 5분, 10분이면 끝나요. 소통이. 근데 그냥 코드 들고 와서 뭐 잘 안됩니다. 라고 하면 코드 다 봐야 되잖아요. 그거 한 시간 걸려요. 저는 그런 것들이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잘 몰랐었지만 시각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회사에서 배웠으니까요. 이분은 이 오른쪽 것도 보면 컨트롤러 해서 테이블 생성, 일련번호를 어떻게 할지 프론트와 백을 나눠서 정리를 했잖아요. 이게 뭐 특정하게 주어진 툴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저 테이블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프론트랑 백을 잘 넣어서 설명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는 사람이 아 이렇게 대충 동작하겠구나라는 게 유추가 가능하단 말이에요. 테이블 설계도 저렇게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. 그러면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. 이런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. 저는 자바를 잘 못하지만 이분이 자바잖아요. 그게 좀 아쉽지만 만약에 제가 회사 뽑는다? 이분이 거의 1티어입니다. 제가 본 이력서 제가 본 어떤 신입보다 이분이 1티어예요. 뭐 신입 공고사항이 우대사항 다 만족시키는 분이 있어도 카프카, 레디스 뭐 뭐 도커 이런 거 해서 포트폴리오 잘 짜온 사람보다 저는 이런 사람을 무조건 선호합니다. 가르치면 돼요. 가르치면 가르치면 그 사람보다 한 3, 4배는 잘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그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게 가장 큰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굳이 코드를 짜지 않아도 내가 코드를 짜지 않아도 시퀀스 다이어그램 가져와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스프레드 시트에 미리 테이블 설계해서 그거 가지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호합니다. 만들고 나서 대충 만들고 나서 코드 보여주면서 잘 이해도 안 되는 코드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미리 설계하고 그 설계가 잘못됐는지 확인 받고 그 설계에서 고칠 부분 고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입 그리고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신입이 어떤 건지 뭐 다 다르죠. 면접관들마다 면접의 어떤 포인트들을 보시는 분들도 다 다르지만 이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시각화가 잘 되어 있고 뭔가 남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이 스스로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답을 내려온 사람을 훨씬 선호할 겁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랑 카프카, 레디스, 도커 뭐 우대사항까지 다 만족한 사람이 있어요. 그럼 보통 저는 전자를 선호할 것 같아요. 저는 신입에게 크게 바라지 않을 거거든요. 신입에게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아 이 사람 뽑았을 때 질문 대충 하진 않겠구나 가 확실하게 옵니다. 왜? 이 사람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. 코드 잘 짜는 거 그 시니어가 도와주면 돼요. 먼저 설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만들까요? 하면 시니어가 조금 고쳐주고 그거 바탕으로 이제 코드 들어갔었을 때는 테스트를 굳이 뭐 많이 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. 이 논리대로 동작하게 스스로 테스트 해보고 문제 있으면 또 에러 코드 넣으면 되니까요. 굳이 뭐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해볼 필요도 없을 겁니다. 이미 설계 자체가 괜찮으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엔드나 프론트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고려를 해보세요. 지금 사이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요.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시각화를 하지 않고 특히 말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의미가 없어요. 이해를 못해요. 일단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번에 같은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자바 쪽 백엔드랑 노드 쪽 백엔드가 둘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.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. 좀 효율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이분들이 테이블 설계할 때 둘이 같이 얘기해서 나온 설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는데 되게 재미있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디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DB의 부하를 가장 줄일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거든요. 그 채팅 관련 서비스인데 그 채팅 관련 서비스를 REST API로 구현을 하려고 했었을 때 생기는 데이터베이스의 부하 그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를 도입을 했지만 그 레디스조차 부하가 생길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 레디스와 데이터베이스의 싱킹 과정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해결할까 여기서 정답은 뭘까 에 대해서 현재 계속 고민 중입니다. 저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제 그것도 좀 유튜브에서 공개가 공개하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멘토링을 하면서 가장 어 좋은 이력서 그리고 좋은 사람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저런 이력서를 만들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내 이력서는 그냥 줄글로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기능만 구현했다라고 리스트 형태로 표현하고 있진 않은가 면접관 입장에서 이걸 잘 읽히게 썼는가 그리고 이걸 봤었을 때 내가 글을 내가 지금 쓴 글을 면접관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네 한 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나만 쓰는 용어를 쓰고 있진 않은가 이런 것들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가 뽑고 싶은 신입 이라는 주제로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